ㅋ ㅋ ㅋ ㅎ ㅋ 강좌? 이야아 아 마감다리 에잉? 기어들어갔네 가미소리는 뭐예요 그리고 곰키오페에서 마일리지 카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거기서 되게 마일리지 카드 센스가 좋았던게 뭐냐면 마일리지 카드 이름이 마지카요 마지카 마지카 뜻이 뭐 마사카 이거랑 좀 비슷한거거든요 근데 마지카가 왜 마지카냐면 마일리지 카드의 줄임발로 이제 마지카인거예요 이거 좀 신박했거든요 마지카 어이 샷 나이스 앉아버렸쥬 모리지 카드 이런게 끝나네 그냥 경기한거예요 올린거예요 닉네임 두글자면 다 확 포스는것 같다 이러는데 어떤사람이 님도 아이디 이치리에서 이카로 바꾸샘 이러면서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댓글이 정말 웃긴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1가슨대? 어떻게? 요렇게? 오! 내가 하고 놀랬다 와! 홀리 크랩 나이스 플레이 팬톤? 노? 하하하하하 너무 잘해요 레밤아 진짜 잘하는데? 오랜만이야 이런 설레임을 야씨 이걸 맞고 그렇게 하네 이걸 왜 안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즈 나이스 어 뭐야? 아 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어? 왜 안옥킹? 왜 안옥킹? 에스티 아 에스티 아 에스티 아 에스티 에스티 아 아 에스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